록밴드 송골매가 설 연휴 KBS 대기획 40년 만에 비행으로 안방을 찾습니다. 지난해 배철수와 구청무가 38년 만에 진행한 전국 투어 열망을 방송 버전으로 새롭게 제작해 내보내는 것입니다. KBS 대기획 콘서트는 지난 2020년 추석 가왕 나훈아의 콘서트를 시작으로 심수봉, 이명훈 콘서트로 이어왔습니다. 이번 대기획 역시 1980년대 한국 대중음악의 록음악을 주류로 끌어올린 송골매의 자취를 돌아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클 것으로 보입니다. 18일 서울 여의도 KBS 본관 시청자 광장에서 열린 송골매 간담회에서 배철수와 구청무는 음악이라는 것은 음식과 같아 편식하면 안된다며 정통 록부터 포크, 솔로 발라드, 세미 트로트까지 아우르는 우리의 음악을 알려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할아버지부터 손자까지 모이는 명절에 젊은 세대와 부모 세대가 교류하는 장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도 전했습니다. 배철수와 구청무는 한국식 그룹 사운드의 원형이자 송골매의 역사 자체입니다. 이번 대기획에서도 어쩌다 마주친 그대와 모여라와 같은 대표 히트곡들을 들려줄 예정입니다. 장기하와 엑소 수호 같은 후배 가수부터 배우 이성균 등이 게스트로 참여합니다. 이번 방송은 사실상 국내에서의 마지막 송골매 공연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년 3월 미국 투어와 두 장짜리 실황 LP 발매 계획을 추진하고 활동의 마침표를 찍겠다는 계획입니다. 뉴스토마토 권익도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